2021년 7월 25일 3반 90일 그대를 위한 여름 수련회 수련회 그대와 함께 부른 찬양 수련회 그대와 함께 드린 기둥 수련회 그대와 함께야 수련회 수련회 어여쁜 그대와의 추억 수련회 이제 한번 펴보겠니 수련회 중딩 고딩 모여라 수련회 8월 1일 수련회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유년부여름성교학교가 오늘까지 초등부여름성교학교가 8월 15일 주일과 21일 토요일 22일 주일에 영어예배부여름성교학교가 디스커버 가스월드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으로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가 점포를 주제로 8월 1일 주일과 2일 월요일에 청년부여름수련회가 청년들아 지금이 곧 여우아를 찾을 때라라는 주제로 7월 31일 8월 7일과 8월 14일 토요일에 각각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광온라인 목요특별 생방송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성광온가족 유년부와 초등부 편이 방송됩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당분간 모든 공예배는 사역자와 예배인도자, 예배의원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며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단, 새벽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중직자 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교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7월의 추천 도서는 김용재님의 오선지에 쓰신 3입니다. 청년보 치료특별세미나 기독청년이 알아야 할 국제정세와 질서가 오늘 오후 2시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강사는 웨스트 민스턴 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인창 총장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 침례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소식이었습니다.